그 다음에 시, 도, 시, 도, 라, 시, 도, 라, 시, 도 이렇게 연습하셔서 다시 도레미파, 솔라, 시, 도까지 올라가게끔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솔 위로 어차피 안 나는데 도를 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내 짐만 빠지고 소리는 안 나거든요 나는 음부터 안녕하세요 영수플루세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레슨 5 들어가는 날이에요 초급의 레슨 5고요 오늘 새로운 음 레 배워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미, 파, 솔, 라, 시, 도까지 해서 2옥타브 음을 내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론상으로는 어려운 게 한계도 없어요 가르친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없지만 실제로 부러보실 때는 조금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슨 5에서 2옥타브 소리가 안 나시면 그 뒤에 레슨 6 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레슨 5를 완벽히 타파하신 뒤에 레슨 6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불어볼게요 저희 새로운 음 레 운지 한번 보시죠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키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교재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왼손 1번, 2번 떼고 3번, 4번, 그 다음에 오른손 2번, 3번, 4번 새끼손가락 떼요 운지는 이렇게 엄지까지 잡히게 됩니다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해보겠습니다 하나, 둘, 도돌이 있는데 생략할게요. 그 다음에 중간 음력 보실게요. 미, 파, 솔라, 시, 도 써져 있고 중간 음력 돼 있는데 어?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저희 다 배웠어요. 미, 파, 솔라, 시, 도 1옥타브에서 배웠죠. 거기서 압력을 더 세게 하셔가지고 입술 구멍 더 작게 그리고 초반에 제가 다른 수업에서 차가운 바람, 차가운 바람 촛불 클 때 부는 그 차가운 바람으로 불어주시면 높은 음이 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잘 생각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운지에서 에서 조금 세게 손가락이 변하지 않고요. 이런 식으로 세게 불면 그 소리가 나거든요. 근데 레가 좀 어렵죠. 손가락이 도래, 도래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데 도래, 미가 섞이는 순간 어려워져요. 그래서 이 교재를 하기 전에 제가 권해드리는 노트가 있거든요. 1번 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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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 그 다음에 시레, 시레 세 번째로 레미, 레미 네 번째로 도래, 미, 레 이 연습을 먼저 좀 하세요. 이게 되면 악보 보세요. 그게 더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쯤에 써둘 테니까 그대로 캡처하셔가지고 연습 좀 해보시고요. 이어서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 3번 25페이지 밴노래 메트로놈 80으로 할게요. 교재 밑에 만약 한 옥타브 위 소리가 잘 나지 않으면 오프닝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소리를 내어봅시다 라고 써져 있어요. 그리고 밑에 이렇게 구멍이 그려져 있는데 낮은 음력의 오프닝은 구멍이 더 크고 높은 음력의 오프닝은 구멍이 작죠. 이게 입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낮은 음력의 오프닝은 입 모양을 조금 더 넓게 해서 따뜻한 바람으로 깊게 깊게 아래로 불어주시고 높은 음력은 입술을 작게 해서 압력을 더 세게 한 상태에서 배에 힘주시고 땡겨가지고 불어주시면 됩니다. 4번 메트로놈 70으로 해볼게요. 다장조 이중주 메트로놈 80 5번 메트로놈 80 이중주 꼬마벌은 조금 더 빨리 메트로놈 90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중주 꼬마벌은 조금 더 빨리 메트로놈 90으로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어떠셨어요? 오늘 레슨 5 할만 하셨죠? 아닌가요? 이 옥탑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손가락은 솔직히 레만 잘 돌리시면 되는데 미, 파, 솔, 라 소리 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라가 안 나잖아요? 그럼 시는 당연히 안 나고 도도 당연히 안 나요. 그러니까 나는 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세요. 만약에 내가 나는 음이 솔까지만 나면 솔라, 솔라, 미, 파, 솔라, 파, 솔라, 솔라, 솔라 이런 식으로 되는 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대시면은 솔라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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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파, 솔라시, 도레, 미, 파, 솔라시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시, 도, 시, 도, 라, 시, 도, 라, 시, 도 이렇게 연습하셔서 다시 도, 레, 미, 파, 솔라, 시, 도까지 올라가게끔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솔 위로 어차피 안 나는데 도를 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내 짐만 빠지고 소리는 안 나거든요. 나는 음부터 내가 낼 수 있는 음부터 아니면 그 아래 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연습을 압력을 세게 줘서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세글 알림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